나 다쳤잖아! 너? 사과해! 나도 아까 밀치고 갔잖아! 니네 둘이 지금 형제라고 편먹고 싸우는 거냐? 형제? 지금 형제였어? 우리 엄마하고 들었는데 니네 엄마랑 니네 아빠랑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수랑 윤호형 니네 둘이 형제 아니야? 누가 형이냐? 윤호형, 니가 형이냐? 그럼 이수, 니가 동생이냐? 야! 너 뭐라 그랬어? 다시 한 번 말해봐,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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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일어나, 일어나! 너네 왜 그래? 뭐 때문에 싸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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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지 못해? 니들 뭐야? 뭐때문에 수업시간에 친구들끼리 싸워? 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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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